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으로 가겠다고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며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소환 기자입니다. 해임 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 의원총회 이후 만 하루를 고민하던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해 결국 해임 건의안 발의카드를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만큼 당내에서는 실익 없는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정권을 진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며 정치적 압박을 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시각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국정조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